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드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부탁드립니다. 오늘 대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판단이 나왔습니다. 기레기란 단어가 모욕적인 표현은 맞지만 모욕죄에 성립되지 않는다는 내용인데요. 기레기 다들 아시죠? 기자 플러스 쓰레기. 한마디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기자들을 향해서 시민들이 비판할 때 부르는 게 바로 기레기라는 겁니다. 오늘 그 기레기라는 거에 대해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건데요.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고 표현도 악의적이지 않다면 사회성교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에 네티즌들도 사회에 끼친 악영향을 생각하면 기레기라는 표현도 과분하다고 생각한다. 홍길동도 아니고 기레기를 기레기라고 부르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죠. 현재 기레기들의 맑았지도 않은 보도들로 많은 시민들이 분노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개혁 이후엔 언론개혁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여론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죠. 오늘 안철수 씨가 연설을 시작하자마자 김종인 씨가 자리를 떴다는 게 이슈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오세훈 씨를 도우러 안철수 씨가 무대에 올랐는데 지원연설 도중에 김종인 씨가 자리를 박차고 떠난 것이죠. 둘은 대표적인 악연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둘의 껄끄러운 관계를 보여주는 장면이자 특히나 가깝게는 보선 이후 내년 대선 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방정으로 풀이된다고 하는데 안철수 씨가 두세 문장을 읽자 김종인 씨가 얼마나 읽기 싫었으면 주호영 씨랑 짧게 몇 마디를 나누고 유세 현장을 떠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세훈 씨가 안철수 씨와 두 손을 맞잡고 지지자들 앞에 서서 같이 인사한 것과는 대조적이라는 건데요. 중요한 건 안철수든 김종인 씨든 둘 다 고집이 강하고 자존심도 센 편이라서 저 둘의 앙금이 절대 쉽게 정리될 것 같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안철수 씨를 두고 김종인 씨는 정신이 이상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했는데 그런 안철수 씨와 손잡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안철수 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국민의힘과 손잡을 일 없다 그러면서 중요한 사안마다 다 내팽개쳐놓고 해외에서 조용히 있다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등장해서 양쪽 다 나쁘다 보수도 진보도 낡았다 그러면서 터무니없는 가장 낡은 새 정치를 주장한 게 안철수 씨죠. 국민의힘하고 손잡을 일 없다며요. 그래놓고 지금 뭐하는 겁니까? 저렇게 주목받으니까 기분 좀 좋으십니까? 네티즌들도 안철수 씨를 향해서 많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유세차에 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사라져야 된다 한마디로 정치권에서 보고 싶지 않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오세훈 60%, 박영선 21%, 20대 지지율이 무려 3배 격차가 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혹시나 하고 보니까 역시나였습니다. 806명에게 물어본 건데요. 연령대별 지지율을 보더라도 18에서 29살 연령대에선 오세훈 씨가 60.1%고 박영선 후보가 21.1%라고 하는데 우선 제 주위에 정치에 관심이 별로 없거나 혹은 민주당에 우호적이진 않다고 하더라도 이들 중에서 오세훈 씨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많이 못 봤습니다. 아예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민심이 저렇게 청년들이 오세훈 씨를 마치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런 걸 통해서 청년들이든 시민들이든 박영선 후보를 의심하고 내가 나가봤자지 뭐 이런 식으로 김이 빠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멍청한 2030세대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는데 2030을 싸잡아서 비난한다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언론을 비롯해서 각종 커뮤니티 영향도 굉장히 심각하고요. 물론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무조건적으로 잘하는데 언론에서 저렇게 얼토당토 않게 보도해서 모두 다 언론 탓이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청년들 입장에선 분노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고요. 다만 얼핏 보면 이게 민주당 책임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결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민주당이 지금 마음에 안 든다고 국민의 힘을 찢는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언플인 거고요. 보시다시피 오세훈씨가 무책임한 전 서울시장의 아이콘입니다. 오세훈의 서울 기억하는 게 뭐가 있냐? 오세훈의 서울 명소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서 SNS에 올려달라고 지난 2월에 트위터에 글을 남기기도 했었죠. 그런데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애들 밥 주기 싫어서 무릎 꿇고 오열한 오세훈. 밥 공짜로 주면 안 된다고 시장집까지 걸었다가 잘린 거. 이런 사람 정치하면 안 된다. 캐릭터 삭제빵, 광화물 물날리 이때 당시에 오세이돈이라고 불렸죠. 급식도 급식이지만 오세이돈의 신탁을 받았던 서울 아니냐? 지하철역, 지붕 없앤 거. 지붕 없는 지하철역 때문에 폭우 피해를 키운다라는 보도도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외로도 세빛 둥둥섬, 기괴한 시청사, 그리고 오세훈 계단, 그리고 DDP 때문에 사라진 한양 성곽 유적. 이런 내용들이 많은 시민들의 분노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합리적 보수, 중도인 척하고 있는 오세훈씨는 태극기 부대와도 손을 잡은 사람입니다.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코로나 시기에 정광훈씨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죠? 보수 진보를 떠나서 정광훈과 태극기 부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세훈씨가 저런 정광훈씨와 손을 잡고 저렇게 신나게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품격 없는 짓들을 벌인 걸 봤을 때 모든 게 다 허상에 불과하다는 거죠. 게다가 부산 상황도 말이 아닙니다. 박형준씨 경선 때 수강신청 받고 첫 수업날 후보 확정되자 폐강해서 이게 또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선 기간에 2021학년도 1학기 수업을 개설했는데 당 후보 확정 발표가 나자 돌연 사임을 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동아대 안에서는 박형준씨가 최대한 교수직을 틀어쥐고 선거를 치르려다 학생들의 수업권만 침해당했다. 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첫 수업이 열린 날은 박형준의 부산시장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된 날이기도 합니다. 결국엔 수업에 참석하지 않았고 그가 맡았던 박사과정 수업은 급하게 다른 교수로 교체되고 석사과정 수업은 폐강이 됐다고 합니다. 동료 교수들은 공동 성명을 내서 박형준씨를 향해 폴리패스의 교과서와도 같은 인물이다 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게 됐는데요. 이게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었다면 저들이 어떻게 비난을 퍼부어댔겠습니까? 결국엔 학생들의 수업권은 완전히 짓밟혔고요. 동료들의 교수들의 비판에 학기가 시작된 뒤에 무리하게 사임했다 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박형준씨는 폐강 등 학교 행정 절차엔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당연히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조국 전 장관 거론하면서 토론회 당시에 본인이 했던 말을 스스로한테 적용해봐라. 국정원 사찰문권과 NCT만으로도 진작 여러 번 사퇴했어야 한다. 여러분 이거 다 새빨간 거짓말인 거 아시죠? MB가 아주 떳떳하다면서 했던 얘기 두고두고 역사에 남을 망언. 이게 지금 박형준씨한테 똑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괜히 이명박 퀴즈로 박형준 오세훈이 거론되는 게 아니죠. 이런 상황에 아들이 선거 유세장에 깜짝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나경원씨가 선거장에 본인의 딸을 데리고 왔던 것과 뭐가 그렇게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본인은 비전과 대안을 늘 제시했고 말로만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말만 했죠. 본인이 제대로 한 거 뭐가 있습니까? 네티즌들도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창피함을 전혀 모른다. 다른 걸 다 떠나서 조국 전 장관한테 비난을 퍼부었던 박형준씨가 저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가족들 건드리지 말라고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하고 있는데 조국 전 장관 가족들은 그럼 뭡니까? 게다가 국민의힘 부산의원 다수가 다주택 부동산 부자라는 소식이 KBS 부산을 통해서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보시다시피 댓글이 8개밖에 없습니다. 상위에 노출을 시키고 있지 않은데요. 한마디로 이번에 부산 공직자들의 재산 내역을 분석했는데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 중 다주택 부동산 부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평균 신고액이 무려 35억이라고 하는데요. 어마어마하죠. 이런 내용들 언론에서 침묵하고 있는데 왜 박형준 오세훈 문제에 대해선 조국 전 장관처럼 하지 않는지 선출직 공무원들은 훨씬 더 깐깐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일부 열심히 하는 기자들 제외하고는 기레기라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핵심적인 내용들 간략하게 요약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